의회 승인도 없이 수십억 원을 쓴 충주시의 옛 한전연수원 무단 매입과 관련해 그 전말이 반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이었는데요. 땅 주인에게 세금을 깎아준 사실도 드러났는데, 정작 지역을 발칵 뒤집은 공무원들은 징계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치 상태였던 연수원 부지 매입에 충주시가 쓴 27억 2천만 원은 전 주인이 사들인 것에 비해 10억 원 이상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의회에는 매입 사실조차 숨겼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 여러분과 의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행정을 제대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에게 있으며. 성난 여론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충청북도 특정감사가 진행됐고, 첫 단추부터 잘못된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사업 부서인 도시재생과의 매입 절차 위반. 사업 지침대로라면 땅 주인과 사전 협의를 한 뒤 협상 가격 범위에 대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걸 근거로 최종 협상을 거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충주시는 지침을 어기고, 사전 협의와 내부 방침 없이 땅 주인이 제시한 매매 희망 금액을 최종 협상가로 정했습니다. 공익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땅 주인에게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도 줬습니다. 매입이 아니라 토지 보상으로 잘못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문제투성의 매입에 예산을 집행한 회계과도 책임은 마찬가지. 토지 보상으로 들어온 지출 요구를 매입으로 바로잡지 않은 데다,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심지어 매입 예산이 부족하자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 약 6억 원을 끌어다 쓰기까지 했습니다. 의회 승인이 난 걸로 착각했다던 도시재생과 담당 공무원들은 부결 다음 날 심의 결과가 적힌 업무 보고와 공문을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는데도 감사를 벌인 충청북도는 행정을 엉망으로 한 충주시 공무원 6명 모두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재심의 과정에서 당초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등 징계 대상자들까지 훈계로 대폭 수위를 낮춰준 겁니다.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크게 반하지 않은 점, 공익성 인정 등 법제도적 개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의회의 사후 승인도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충주시가 기관 경고를 받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된 감사. 이달 말쯤 연수원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매입이 적절했는지는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